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이슈를 데이터를 통해 점검하고 대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카우의 신수연님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이 비명소리를 오늘까지만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화상으로 만나다니. 아이, 시국이. 위드 코로나.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를 화상으로 하게 됐는데 자, 오늘 마지막은 어떤 질문과 답변 가져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대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번 대선은 아니고요. 네, 네. 지난번 대선 이야기들. 그렇죠. 이번 대선은 지금 시작이고 그리고 지금 너무 예민해서 무서워요. 이번 대선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지난번 대선 이야기들을 좀 해보죠. 대선 중에 무슨 이야기요? 이제 대선 때 매번 공약이 나오잖아요. 공약 중요하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계속 지역 공약들이 반복이 되고 이제 강원도에는 뭐 해주겠다, 경북에는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역공약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에 이제 곧 다가올 대선에도 아마도 지역공약이 나올 텐데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난 대선 후보들, 역대 대선 후보들은 지역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걸 한번 데이터로 분석해보자. 네. 자, 지난 대선 후보들은 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공약들을 어떻게 내놓았을까 이걸 지금 데이터로 분석을 하실 텐데 그럼 이 데이터는 뭐 어디서 찾아요? 이게 항상 대선 때마다 뭐 공약이 방송으로도 나오고 신문으로도 나오고 공약집도 이제 다 집집마다 하나씩 가는데 사실 이 공약들을 전부 다 선관위에 제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면은 과거 공범부라고 이제 주요 후보들 그리고 당선 후에 당선자 공약집까지 전부 다 이제 모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 1960년대 것도 있어요. 뭐 이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공보집도 있고 뭐 이제 김대중 후보가 아주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아주 예전부터 대통령 나오실 때 그때 공부분도 다 모아져 있고 사실 말씀하세요. 네, 네. 이걸 분석해보면은 이제 그래도 의미 있는 게 꽤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자. 마음만 먹으면 공약집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또 세상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저도 그래서 유권자로서 참 반성하거든요. 공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념이나 정당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으로 이미 정답을 내가 찍을 사람을 정답을 내고 공약집을 보니 이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공약집을 살펴봐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지난 대선 때 우리 어떻게 지역 공약을 이야기했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17대부터 19대까지 3번대 대선에서 어떻게 지역 공약을 내놨는지를 좀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아주 예전에는 사실 지역 공약이 되게 큰 스케일들이었어요. 인천공항 건설,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죠. 이미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없어진 얘기. 그런데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세만금 같은 것들이 되게 큰 지역 공약들이었죠.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지금도 반복되는 공약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PD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17대부터 19대까지 지난 3번의 대선에서 어떻게 내놨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유의미한 득표를 받은 후보들이 내놓은 지역 공약 합계가 분석을 해보니까 835개예요. 아, 17대부터 19대까지 지역 공약 합계가 835개. 네,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를 뽑아주시면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답입니다. 아무래도 발전, 그리고 지역 개발이라는 단어가 제일 같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뽑아보면 첫 번째가 지역, 그다음에 산업, 개발, 그리고 클러스터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역 공약 835개 중에 산업이 240개, 교통이 168개, 그다음에 관광이랑 문화가 97개. 그래서 관광도 일종의 산업이라고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산업을 이야기하고 다 이제 뭐 그다음에는 일자리, 중심, 미래, 철도, 활성화, 고속도로 연계.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들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 지역 경제를 키우는 가장 덩어리가 큰 게 이제 산업이니까 산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8도가 지역적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도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공약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8도를 살펴볼까요? 이제 한번 인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인천. 그런데 지역 공약에서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라면 서울, 경기, 인천과 그 외 지역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경기, 인천에서는 아까 이제 산업이 지역 공약으로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경기, 인천에는 1번이 교통입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서울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렇죠. 이게 서울 중심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17대에서 19대 대선까지 인천 대상으로 한 공약은 교통이 15개. 그다음에 기타 산업이 14개. 교통이 조금 더 많아요. 다른 데는 산업이 훨씬 많은데. 그렇군요. 이게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보다는 육상교통 해소해주겠다. 인천항 보수하겠다. 아라뱃길 추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교통이나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자. 이런 공약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도 교통 공약이 제일 많아요. 경기도도 전체 공약 중에서 교통이 16개인데 산업은 11개. 그다음에 관광 문화 순인데 교통과 관련된 공약으로는 역시 GTX. 이게 지난 3번에 계속 반복되어 왔던.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김부선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든 수도권 교통망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았어요. 인천하고 경기도는 산업보다는 교통 공약이 많았다 하셨는데. 그래도 산업의 경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산업의 경우에는 지난 번 대선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파주, 연천, 고향, 김포에 통일관광특보를 만들겠다. 18대 대선에 당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만 해양 레저 관광 기반 조성하겠다. 19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파주 출판 도시를 중심으로 인문학, 문학, 콘텐츠, 허브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무래도 강남과 판교로 이어지는 IT 클러스터를 이야기하면서 19대 대선에서는 5명 후보 모두 경기 남부 지역을 4차 산업 선도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렇죠. 4차 산업이 또 화두니까 그것과 걸맞는 지역 발전으로 이런 공약들을 내놓았군요. 자, 경기 인천 살펴봤고요. 부울경, 또 정치권에서 외면할 수 없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부산이랑 울산, 경남과. 이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부울경을 살펴보면 확실히 여기는 좀 달라요.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확연하게 산업이 강조됩니다. 결국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경기도나 인천에서는 교통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7에서 19대 대선, 그러니까 3번의 대선에서 부산을 대상으로 한 공약 중에 산업이 18개. 그런데 교통은 8개였어요. 역시 부산이니까 확실히 해양, 그리고 공약에서도 비전에서도 주요 키워드로 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게 제일 많이 등장하고 18대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부활, 이런 이슈가 있었고 부산항 국항 재개발, 19대 문재인 후보가 공부가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 이런 얘기를 했었죠. 또 이제 희귀하게 드러나는 거로는 헬스케어를 부산하고 연관시키려는 노력이 꽤 있어요. 동남권의 온천 치료 및 관광 헬스 투어 도시 육성하겠다. 이거는 19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가 제안했던 게 있었고요. 경남은 약간 달라요. 부산하고는 다르게 각각의 특화된 도시들이 있으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는 거제가 있고 남해랑 경남 전반으로는 해양관광이 있고 사천에는 항공우주산업 관련된 거점이 있고 하니까 경남에서는 산업으로 각각 도시들을 육성하면서 조선업, 우주산업, 관광업 이렇게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종류의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에 사람이 정착하고 그래야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지역이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산업 공약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부울경 살펴봤고요. 자, 대구, 경북으로 가봅시다. 예전에 우리 대구 하면 패션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전에는 섬유, 그다음에는 패션이었는데 요즘 대구에서 강조되는 공약으로 살펴보면 강조되는 건 의료산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16개 시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산업 공약이 있는 도시예요. 여기는 경북이랑 묶여서 클러스터라든지 벨트라는 이름이 공약에 꾸준히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은 결이 다르지만 산업하고는 다른데 군공항 이전 공약이 이제 눈에 띄어요. 이거는 세 번의 대선에서 계속 반복이 돼 왔습니다. 거의 이제 20년 된 이야기죠. 경북의 다른 공약으로는 경주, 경주랑 묶여서 신라 가야문화 아니면은 역사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신한류 거점 같은 공약 이런 것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네. 자, 대구 경부까지 살펴봤고요. 전라권 좀 살펴보죠. 광주형 일자리 이거 굉장히 핫했어요. 저도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이 다룬 적이 있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델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주목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광주 어떻습니까? 그렇죠. 광주도 역시 산업공약입니다. 전남북, 광주 합치면은 세 번에 대선에서 이제 60개 이상의 산업공약이 나왔어요.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광주, 전남, 전북이 약간씩 다른데 광주는 그래도 그중에서 산업보다는 관광문화 공약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확신을 못하겠지만 광주형 일자리라는 아주 거대한 공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덜 비춰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북에서는 아까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오래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만금. 그렇죠. 이게 13대 대선 그러니까 1987년에도 등장했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당시에 정지용 후보가 나왔었던 92년도 그때도 세만금이 계속 나오고 세만금이 전 대선에서 다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렇군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전북을 설명하는데 세만금의 공약이 없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정도로 그런 비중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특정 행사들 그러니까 이제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영암 F1 경기가 이제 2010년에 있었고 여수 엑스포가 2012년에 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F1 거점화하겠다. 기억나요. 다음에 해양관광 거점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역으로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거점이라는 단어가 다른 도시에서는 다른 시도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거점을 우선 얘기하는 게 강조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전라도가 경상도보다는 산업 측면에서 취약한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들어서 알 만한 그 토종 기업이라고 하나요? 그 지역 기업들이 전라도는 많지 않잖아요. 또 농업지구가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라도 쪽은 아무래도 거점이라는 말을 써서 산업 공약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대전하고 충청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국토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 공약도 많이 갈리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전 충청이 되게 표심의 방향을 가르는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17에서 19대 대전까지 대전을 대상으로 한 공약도 역시 산업입니다. 산업을 제일 많이 나오는데 대선 후보들이 대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사실 비슷해요. 저도요. 그냥 대전하면 카스트, 과학 중심 도시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엑스포가 93년에 있었는데 아마 그 요즘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꿈돌이 그렇죠. 꿈돌이 저는 이렇게 엄청 더운 날 손잡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이제 많은 대선 후보들이 대전을 과학도시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전에 조성하려고 하는 산업단들도 첨단산업 아니면 타차산업 이런 식으로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17대 대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는 7대 공약 중에 첨단산업 연구와 관련된 공약을 5개 그러니까 가장 큰 공약 7개 중에 첨단산업이랑 연구 5개 그리고 그중에서 대부분을 대전, 충청동원에 집어넣겠다 이런 공약을 냈었고 지난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유승민 후보, 안철수 정식 후보 모두 이제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조성하겠다라고 동일한 비전을 발표했었어요. 대전의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이제 철도인데요. 철도요? 19대 대선 당시에 홍준표 후보는 비전을 과학 철도도시라고 얘기했고 아까 이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랑은 약간 키워드가 다르죠. 그렇네요. 그렇죠. 철도의 메카 대전 육성을 위해서 독립철도 박물관을 건립하겠다. 도시철도를 확충해서 조금 더 대전을 철도 기반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사실 뭐 KTX 타면 대전하고 서울까지 통근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이제 교통의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산업이라 했지라도 교통과 관련된 충남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충남은 교통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충청권을 전체로 보면 산업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특이하게 충남은 교통이에요. 그래서 인천, 경기, 충남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그런 느낌으로 국토를 바라보지 않는가. 대선 후보들이. 아 그 대선 후보 공약을 보면 정말로 대선 후보들이 국토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유권자가. 그렇죠. 이제 저는 저희는 이제 공약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해달라는 문제를 냈지만 아마도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서로 연설을 하고 공약 발표를 하고 신문 인터뷰를 하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분석을 해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지방을 혹은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심화된 분석이 아마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충청북도인가요? 바이오산업 관련 공약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한 지역이 있는데 요즘 우리 또 바이오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이 지역에 바이오산업 관련 공약을 어떤 걸 내놓는지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충북에 계신 분들은 되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17대 같은 경우는 이명박 당시 후보는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만들겠다. 18대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충북 남북권의 명품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를 조성하겠다. 19대 문재인 후보는 충주 당뇨 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및 제천 천연물 종합단지를 조성하겠다. 이게 당선이 된 후보들뿐만 아니라 당선되지 않은 후보들도 사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사실 방향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워낙 국토가 작고 또 거기에 기반된 환경이라는 게 너무 눈에 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도 그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디자인하는 게 비슷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유권자들이 보는 건 현실 가능성이냐. 그리고 정말 지역 주민들을 살리는 일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전국 거의 다 살펴본 것 같은데 제주도하고 강원도 남았어요.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의 테마는 의외로 환경이에요. 관광보다 환경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탄소 제로섬 실증 사업이 저번 대선에 문재인 후보 공약이었는데 하지만 공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로는 아무래도 이공항 그리고 차산문제 관련 공약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에 관련된 공약이 단골로 등장을 해요. 제주의 공약이 이전에는 15대, 16대 이때는 산업이 조금 더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17대부터는 환경이 등장하면서 제주 지역의 환경 자산을 보도는 해야겠다. 환경하고 관광을 묶어낸 제주 환경 자산의 세계적 브랜드와 이거는 19대 홍준표 후보.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 사업 지역. 이거는 10대 문재인 후보. 이런 식으로 환경을 강조하는 트렌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 관련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제주도에 또 새로운 이슈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대선 후보들이 제주도 관련 어떤 지역 공약을 내놓는지도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하면 워낙 강원도 지사가 대중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또 평창올림픽 이슈도 있었고요.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들에서는 항상 메인 키워드가 성공입니다. 성공. 평창올림픽을 성공 유치하겠다. 그래서 서랍권 일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이 예전 대선에는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점점 핵심 의지에서 밀려나고 평창올림픽이 크게 들어왔다가 요즘에 새로 나오고 있는 거는 의료산업 관련입니다. 아까 충북에서도 바이오 얘기가 나왔었고 대구에서도 의료산업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주를 중심으로 첨단 의료기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 첨단 의료기기 국가산업단계를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료산업 관련 공약이 지역공약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마지막 시간에는 지난 대선으로 보는 지역 맞춤형 대선 후보 공약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우리가 들어봤는데 어떤 걸 좀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돌이켜보시면 꾸준히 반복되는 공약과 그렇지 않은 공약이 있는데 사람들이 국가에 기대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자리예요.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조사를 살펴보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지역이라는 거. 선거나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구도라는 게 되게 명확히 갈려왔잖아요. 그래서 지역 공약이 반복되는 것들도 많고 비슷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특징적인 게 자꾸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관련 공약 같은 경우는 세만금이나 지리산, 덕유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산업클러스터, 의료단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16대 대선 당시에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고 17대 이명박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사대강 사업이라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 있었다면 그 이후로는 전국을 이렇게 아우르는 스케일의 지역 관련 공약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데 그게 또 시대적인 요구가 바뀌었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개발 포화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또 시대가 개발보다는 어떻게 하면 같이 공존하고 생존하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예전 진짜 땅을 들어 엎는 정도의 규모의 공약은 나올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방향성 자체는 후보를 막론하고 약간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공약의 방향성보다는 후보의 실현 가능성에 조금 더 주목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같은 게 자꾸 나온다는 건 안 지켰거나 아니면 현실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거 대선 공약 살펴봤으니까 이거 결국은 얼마나 지켜졌는지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어떡해요? 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치르고 이번 대선 치르고 또 한참 있다가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공약.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19대 2 대선. 안 되겠네요. 아쉽지만 또 우리 아쉬울 때 헤어지는 게 또 이별의 묘미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맨날 이 코너 시작할 때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거든요. 우리 이 코너를 이끌어준 우리 수현 씨는 어땠어요? 사실 이렇게 데이터로 사회 문제를 생각해보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민들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셔서 되게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싶고요.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밖에. 우리의 3835님도 정말 제주도 관광 아니고 이제 환경이라면서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다양한 주제에 너무 유익해서 좋다고 또 이렇게 묻자 보내주셨고 또 08990님은 이제 4대강 관련해서 또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 코너 하면서 세상에 그냥 단순히 문제를 생각하는 것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관심만 가지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그런 통로가 많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데이터카우에 감사드리고 이 코너를 함께해 준 수현 씨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